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비 입니다 오늘은 EV6 전기차를 타면서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는 거리와 실제 주행가는 거리의 편차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13,000km 누적 주행거리 13,000km를 타는 동안에 두달정도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 기간은 11월하고 12월 22일 정도 까지구요 기간 내에 주행거리는 6,397km 그리고 총 누적 주행거리는 12,958km를 타면서 충전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구요 이쪽에 있는 것은 누적 주행거리 이쪽에는 내가 충전하기 전에 남은 주행거리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몇 km를 탈 수 있다고 표시됐는지 하는 그 충전 후에 주행가는 거리 그 다음에 계기판에 표시된 것 말고 계산을 해서 나온 실제 주행거리 그래서 표시된 거리와 실제 주행거리 간의 차이가 주행가는 거리와의 오차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100분율로 표시를 했고 충전 형태별로 급속 충전이냐 완속 충전이냐 아니면 부분 충전을 했느냐 만 충전을 했느냐를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 주행거리와 충전 전에 남은 주행거리 충전 후에 주행가는 거리는 모두 계기판에 표시된 숫자들이구요 그 다음에 실주행거리라고 하는 이 칸에 있는 실주행거리는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면요 현재의 누적 그러니까 충전하는 당시에 현재 누적 주행거리와 이전의 누적 주행거리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차이를 빼면 실제 거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시된 그 실제 주행가는 거리 이 주행가는 거리와 실제 주행거리의 차이는 어떻게 했냐면 충전 후에 주행가는 거리에서 실주행거리와 충전 전에 남은 주행가는 거리를 뺐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거는 여기에서 요거와 요거를 뺀 거죠 그렇게 해서 차이가 얼마나 되냐 요 차이가 주행가는 거리 요거와 어느정도의 오차가 있느냐를 계산해 본 겁니다 뭐 나름은 그냥 저 혼자 계속 계산을 해 봐서 이 데이터를 모두 만들었구요 여기 보시면 어 이 편차가 마이너스 90키로 94키로 그러니까 90키로를 덜 탔고 90키로를 더 탄 겁니다 표시된 것보다 그래서 백분율로 20%와 41%가 나오는 이상한 데이터가 좀 있어요 요 데이터는 사실 통계학을 하려면 통계적으로 하려면 빼는게 맞을 수도 있지만 뭐 데이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넣었고 여기서 주행 이 날짜는 요 날짜 3일은 제가 당일 그 600키로 약 700키로 정도를 당일 주행을 했던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을 거리가 많이 남았던 적게 남았던 충전을 해야 될 때에서 충전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도 어쩌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 급속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을 할 경우에 그 표시되는 주행가는 거리와 실제 주행거리와는 오차가 좀 클 수 있다 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 충전 형태에 따른 평균 값을 제가 한번 쭉 내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 오차가 어떻게 편성된지 보면 평균은 약 8% 정도 8.5% 정도 되죠 8.5%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예를 들면 어 주행가는 거리가 500킬로미터 라고 표시가 되면 25킬로미터를 덜 탈 수도 있고 더 탈 수도 있다 숫자상으로 얘기를 하면 평균은 그렇고요 충전 형태별로 보면 완속 만 충전의 경우는 6%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 부분 충전의 경우에는 11% 그러니까 완속 부분 충전을 할 경우에는 오차가 제일 큽니다 여기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은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 단순히 만 충전이냐 부분 충전이냐를 빼고 완속 충전을 했을 경우에 평균은 6.7% 그리고 급속 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9.4% 정도의 평균 오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딱 다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행 효율이 좋은 충전 방식의 비교 즉 왼쪽으로 갈수록 오차가 많은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차가 적은 겁니다 제일 오차가 많은 11%는 이 앞전에 데이터에서 보신 것처럼 완속 부분 충전을 할 경우입니다 완속으로 부분 충전을 한다 하는 것은 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거고요 다음은 9.7% 급속 부분 충전입니다 부분 충전이 주행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둘 다 부분 충전인 걸 보면 그러면 8.2%, 1% 요거는 급속 만 충전입니다 즉 우리가 50kw, 70kw, 100kw짜리 급속 충전기에서 20분, 40분 만에 충전을 다 채웠을 때 약 8%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이 좋은 6%는 완속으로 만 충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기 자동차도 집밥이 최고다 집에서 저녁에 퇴근해서 약 100km 주행거리를 남겨놓고 충전을 하면 약 8시간, 9시간 정도 다음날 출근하는 시간 전까지 100% 충전을 하면 주행 효율이 오차가 6% 정도 평균 6% 정도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완속, 만 충전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만 충전을 하는 경우가 가장 좋고 부분 충전을 하는 경우는 조금 해율이 떨어진다 요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1월과 12월 즉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의 주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절기에 한번 더 해 보던지 하절기에 또 체감을 해 보셔야 하절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그 뭐 열선 시트든지 아니면 뭐 히터든지 뭐 열선 핸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전열 기구를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날씨가 추우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일찍 추울 때 하고 오후에 조금 따뜻해졌을 때 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충전을 하려고 하면 만 충전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번 컨텐츠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